안녕하세요. 헌빛티비의 헌빛입니다. 오늘은 진혜성님 트롯 매직 유령단 3회에 나오시는 소식을 전하려고 이렇게 시간 마련했습니다. 4월 14일이죠. 오후 10시 40분에 KBS2에 나오시니깐요. 이거 꼭 본방사수 하시면 되겠습니다. KBS2 트롯 매직 유령단 3회 오후 10시 40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. 여기까지 헌빛티비 였구요.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이버티비에서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. 제 채널은 유튜브에도 있구요. 네이버티비에도 있고 그렇습니다.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